볼보 코리아 100명에게 100만원 상당 사은 이벤트 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22일부터 볼보 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하는 추석맞이 사은 이벤트를 실시한다. 전국 볼보 자동차 지정 전시장에서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100만원 상당의 SK주권, 제주도 골프 여행권, 2인 기준, 테일러, 레이드 상품권 중 한가지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이벤트로 전차종의 볼보 자동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볼보 자동차 코리아 마케팅팀 김보민 이사는 고유가 시대 및 추석을 맞이하여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들에게 가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